안녕하세요 벤댐해에요 또 왔어요 어 왔어? 벤댐 왔어요? 벤댐! 안 돼 안 돼에 됐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아니으니까 아니 벤댐 왔다니 형의 데리고 들어올게 아우 저 떨려요 어떡해 아휴 어떻게 또 이게 또 용지훈아 보면 또 어려요 또 말 못하고 어떡해 넌 지금부터 양반이야 딱 차분하게 아아 안 돼 안 돼 이런 거 같네 차분하게 아직 거기 와도 너무 반가우면 안 돼?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? 네 잘 지냈어요 어 뭐 많이 사 왔니? 아 네 백승 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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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승 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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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인사 인사 아까 차로 아 예 어떻게 어떻게 인사 인사 안녕 반갑네 난 왕재순이야 반갑네 아니 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저 팀이에요 думаю 팀 멤버예요 팀에도 그래 뱀뱀 잘 지냈는가 안녕 안녕. 어떡해. 귀엽지. 나 벗어도 돼. 뱀뱀도 이런 거 보고 배워야 하니까. 뱀뱀도 물게 한가득 깠 것 같은데. 아니에요 다 휴지예요. 잘 풀리려고? 오이 왜 이렇게 커? 누나. 반갑다. 반갑습니다. 제 친구 뱀뱀입니다. 제 친구 뱀뱀. 안녕하세요. 이거 집들이 휴지 갖고 와야 돼서. 안녕하세요 그냥 다 갖고 왔어요. 땡큐 땡큐. 물티슈까지. 땡큐 땡큐. 이거 태국 라면. 어 진짜? 대국 라면. 이게 대국 라면이 있느냐. 이게 대국 라면이니야. 내가 해야 돼. 안녕하세요. 김치. 뱀뱀 안녕. 뱀뱀 안녕. 한 번만 알려주세요. 영지는 뭐? 뱀뱀 안녕. 안 돼. 턱. 오. 우리 멋지게. 멋있게 먹었다. 역시. 아니요. 갓둔의 패션. 패션을 담당하고 있어요. 아니요. 난 담당한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연탄이 쉬운데 너무 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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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. 내가 제일 필요한 게 있는지. 지난겨울. 룸네이트들과 연탄 배달을 함께 했던 뱀뱀. 특히 영지 씨랑 친해졌다고 하는데요. 괜찮아요. 네. 저 자고예. 저 자고예. 저 자고예. 아아아. 아아. 아 아. 아 아하하하하하. 그냥 한 번 웃어주시면 안 돼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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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뱀. 뱀뱀은. 네. 여기서 누가 보고 싶었어? 맞아. 저요? 솔직히 말해. 정치. 왜. 왜 그렇게 보고 싶어요. 아 진짜. 왜? 관심 있어? 아니. 그럼 왜 보고 싶어? 그냥 인터넷에서 봐. 그럼 잭슨! 너 잭슨! 왜 안 좋아? 왜? 아 그래. 앉아. 가만있어. 네? 저 죽어요. 이리 앉아. 옹질루아 얘기 좀 해줘. 어떻게? 인사 좀 해. 나 벤벤 진짜... 아 진짜. 아 팬이야? 제가 벤벤 좋아해요. 좋아해요? 형님 심장 터질려고 해. 저 어떻게 해요. 어디 제일 좋아해 영지? 어디요? 나 보지 마 그쪽 봐. 너 지금 너랑 끝났어. 너랑 찐 손 있거든. 나한테 왜 그래? 너무 오지 마세요. 영지야 잭슨 말이 맞아? 형 근데 좋아하세요. 죄송한데요. 오우. 말 좀 해요. 잘 못 쳐요. 그쪽 보세요. 그쪽 보세요. 선배님아 어디가 제일 좋아해요? 웃을 때? 웃을 때? 아 저 한 친구예요. 아 이거 소리 없이 웃을 때? 어. 그래서 잭슨이 질투하는 거야? 아니 이상해요 지금. 난 갑자기 오자마자 저거 하고 왔는데 막 화내요. 야 잭슨 귀여워. 아 지금 여기 맨바닥 같은 거 아니야? 민아 이거 써요? 어. 이거 어떻게 써요? 이거 내가 젓가락을 잘 못 써서 이렇게 고정해야 돼. 야 손가락을 못 써. 아니 손가락을 못 써. 아니 손가락을 못 써서 손가락을 고정해야 돼. 아니 이게 이렇게 돼. 오우. 아 그거 교정기가 있으면. 네. 젓가락도 잘해? 저요? 저 좀 이상하게 해요. 아. 저는 밑에 거. 아 진짜? 왼 수 있어? 아. 아 그래요? 아. 왜외래 잘 못요? 거주가. 네. 난 딱 있나 처음 내 버릇은 이렇게 낭비하다. 너 왜 내껐서? 맨날 구웠어. 아 저거 같던데? 아 다르구나. 너 왜 이상하게 잡는다. 키옥트VERA옵mış탈 진짜? 내가 진짜 뭐 영암판 감사합니다. erw ren아 orient zoals 자 D kings beforeם 하나의 춘 Violence. 연인사이 쟤네 보기 좋다 뭐야? 흑댕무덕은 더 많이 해줄 거니까 컷플렉스 동력했어 난 키 작대 내가 미워지네 영지 누나 언제부터 좋아했는데? 저요? 연탈 날릴 때부터 아 연탈 나름날부터 영지 누나가 이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구나 아니 왜냐면 영지 약간 꼬시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뱀뱀뱀아 너 해 이렇게 했었어요 야 내가 오늘 목을 죄송한데 직선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 영지가 직선 좀 있거든요 아 직선이 진짜 질투한다 와 진짜 나이가 몇 살이지? 97 97년생이요 19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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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? 잠뱀 잭슨이 숙소에 오면 영지 얘기한 적 있어? 얘기에요? 너 말 조심해라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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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탈 날리고 나서 어 제가 그때 영지 누나 손 잡아놨어요 물어보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에서 조심해라 이랬어 누구야? 왜 그런거야 지금 질투하더라고 질투하네 아니 영지 절진하라고 아 아 잘 빠져나갔어 잘 빠져나갔어 잘 빠져나갔어 너 만나고 싶어? 아니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대 누구? 아 영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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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화났어요 어? 밥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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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영지나 잭슨이랑 싸우잖아요 여기서 티격태격 그냥 편하게 얘기해 싸운거 없어 보면요? 편하게 얘기해도 돼?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해? 솔직히 야 방송해놔 아 그냥 티격태격 할 때 제가 그 자리 있었으면 영지훈한테 더 잘해줬을 수 있었는데 자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몰라 진짜로